멀쩡한 그대가 그치도록 미워요 서로 꿈을 찾던 숱한 마음들도 두근대던 새벽도 다 흩어졌네요 내게 살아있는데 새깍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여 있는데 그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부터 노래 미워요의 주인은 바로 2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킬곡 공개합니다 드디어 이 곡이 나왔습니다 진짜 누가 하실까 이별하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저도 포함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아무에게나 곡을 안 준다는 이적 씨가 정인 씨 목소리에 홀딱 반해서 곡을 주셨다고 네 정말 어떤 노래를 듣고 정인 씨 목소리에 반해서 그랬대요? 러쉬 엄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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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정희 씨는 그럼 지금 미워요를 과연 어떤 분이 탐내고 있을 것 같으신지 한 분만 꼽자면 홍기 씨 아닐까요? 이 홍기? 무조건 홍기 씨 아닐까요? 왜? 왜? 이거 또 남자분들하고도 잘 어울리거든요 이 노래가 그래서 저는 홍기 씨일 것 같다는 생각을 애초에 좀 하고 있었어요 환희 씨가 불러도 그것도 잘 어울려요 환희 씨도 맞아 미운 감정이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저도 뭐 좋아하는 노래니까 근데 저랑 홍기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둘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듀엣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미워요는? 그러니까요 두 배로 밉겠죠 그러면 정희 씨의 미워요를 훔칠 용감한 스테일러 누굽니까? 이 홍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네 아 맞네요 저는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의 원곡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인드 하나로만 목소리만 바꿔 부른다라는 느낌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서사를 더 나눴어요 그냥 나 괜찮아 로 시작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열받내가 되는 그런 느낌 서사가 있네 안지영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전략이 있나요? 사실 이 노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그 깊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살짝 깊숙이요 그걸 처음에 연습을 할 때 깊숙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깊숙이 깊숙이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따라 해야겠다 했는데 이거에 좀 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칠게 나올 수 있게 모든 전략을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과연 이용기의 노래가 될 수 있을지 이용기 씨의 스틸 무대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녀오겠습니다 이 노래 술 먹고 진짜 많이 불렀는데 진짜? 술 먹어도 어려운 노래 부르는구나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어려웠지 소녀나 이건 예정입니다 박수 나를 다시 보고도 그댄 아무렇지 않네요 참 변하겠어요 그리 어른스런 사람이어서 웃으라 하지 말아요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은 하게 해줘요 못난 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요 그 태어난 얼굴 여태 예전 그대로군요 좋은 사람 만나 그런 말을 자연스레 건네며 웃으라 하지 말아요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은 하게 해줘요 못난 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요 미워할래요 서로 꿈을 찾던 숱한 맘들도 예 두근대던 새벽도 다 흩어졌네요 내게 살아있는데 색깔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여 있는데 그워지지 않는다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을 하게 해줘요 못 만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요 미치도록 미워요 미치도록 미워요 미치도록 미워요 아 진짜 아 진짜 미친 보컬이다 정말 미치도록 긁는구나 긁어 미치도록 긁어 아니 아까 그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너무 확 느껴서 저 울컥했어요 눈물이 진짜 언니 어떻게 들으셨어 정인 언니 너무 좋네 제 노래를 이렇게 앞에서 듣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경험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막 화내실 때 나도 이 노래 할 때 그렇게 화낼 때 있는데 이러면서 뭔가 이 느낌 나도 알 것 같은데 아 저기서 저렇구나 나도 뭔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좀 이해하는 같은 걸 갖고 공유하고 이해하는 느낌 너무 신나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아니 나도 거기서 그렇게 한 번 더 할 걸 너무 멋진데? 써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고민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한 번 뒤에서 한 번 더 마음에 듭니까? 만족합니까? 노래? 네 저는 이 노래에 가사가 너무 슬펐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던 가사여가지고 몇 번 불러보면서 좀 곱씹었던 가사거든요 그래서 살갗 깊숙히 뭔가가 박혀 들어온다라는 그런 감정을 잘 몰랐었는데 만약 진짜 뭔가가 나의 살갗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좀 화를 냈어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 화내시는 게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이제 정인 씨만 부를 수 있을 걸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인 씨의 원곡 방어전 시작합니다 신선해 만만치 않아 신선해 신선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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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데? 당황했어요 미치에 다하라고 거의 이제 화가 나네 이게 진짜 저렇게 화내는 걸 들으니까 화가 나네 살아있는데 살갗 깊숙이 저도 뺏으려고 너 흑들은 너 나 흑들은 너 와 정인의 미워례를 봤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네요. 잘 편하겠어. 그리어 어른스러운 사람이어서 웃으라 하지 말아요.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은 하겠다 줘요. 무난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요. 서로 품을 잡던 숱한 밤도 두근대가 새벽 다 흩어져 나 내겐 살아있는데 사각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다 다 흩어져 나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은 뭐가 해줘요 못 만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 ㅎ ㅎ ㅎ ㅎ Soldier каждый 偉 바뀔 수 있을지 투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용기 씨가 부른 미워요가 송스틸을 성공했다 스틸 아니다 정인이 미워요를 지켰다 원곡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방어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홍기 씨 듣고 있는데 계속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의 힘은 역시 대단하구나 미워요가 짧아졌잖아요 사실 발라드를 줄이면 감정 잡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띠이 오더라고요 오 그 짧은 순간에 네 그 이유를 알았어요 홍기 씨 노래를 듣고 해서 그러네 오 독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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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감정 이어받은 거죠 아 그걸 받았어 감정 이어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인 씨 노래를 듣고 이무진 씨하고 안재영 씨를 봤는데 약간 눈물을 좀 흘릴 뻔한 건가요? 와 미쳤다 저 진짜 항상 학교 끝나고 노래방 가서 부르곤 했었는데 네 그때 그 기억도 나면서 실제로 정인 선배님 목소리로 딱 들으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감정이 좀 올라오곤 했는데 그때 또 본인이 떠올랐나봐요 이무진 씨는 이러시더라고요 아 부끄럽네요 아 근데 어떤 경지에 오른 소리적인 감동에 의한 눈물이었어요 아 그게 소리 자체에 감동을 받은 거구나 환희 씨는 원래 남자들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홍기 씨는 진짜 표현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커버한 것 중에 이용기 씨 노래라고 해도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착붙하는 듯한 느낌은 들긴 했습니다 자 결과 발표합니다 과연 이 뒤에 이용기 씨의 얼굴 뜰까요? 정인 씨의 얼굴 뜰까요? 제가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여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다 차가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여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다 자! 오늘부터! 노래! 미워요의 주인은 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아! 청인! 방어 성공! 아! 청인! 방어 성공! 아! 청인! 방어 성공!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성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소감을 여쭤볼게요 소감을 여쭤볼게요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뭔가 지키는 맛이 있네요 꽤 있어요 있네요 공격했을 때 먹혔던 거랑 달라요 달라요 뭔가 정말 지킨 느낌이고 노래 얼마나 불렀고 노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노래와 나와의 많은 추억과 인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공고해지면서 너무 좋은데 소중이지? 네 좋습니다 아 진짜 매워복이다 가서 두 명을 올리다니 정인 근데 본인 인트로 까셨던데? 아 작가 거기서 완전 살짝만 인트로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또 비슷하게 했어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또 나머지는 비슷하게 또